자 시작! 누구야, 나는 너를 사랑해 누구야, 나는 너를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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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너를 사랑해 난리가 왔어 저기서 막 난리가 나고 안되니까 그냥 앉고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랑한다는 의미를 오늘은 우리가 자 여러분 흔들어주세요 사랑합니다 흔들어주세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사랑합니다 나는 너로 이걸 나는 너로 사랑해로 한번 해보세요 하나 갖고 해볼게요 두개 갖고 해볼게요 자 자 갑니다 자 시작 친구야 나는 너를 사랑해 친구야 나는 너를 사랑해 사랑해 할게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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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들고 나는 너를 사랑해 한 번 주세요 좋아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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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주세요 자 두개 가시고 하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집에 가셔서 친구나 가족들이나 남편분이나 이럴 때 사람을 전해도 언제 전해요 하나는 전해주시고 하나는 선생님들이 갖고 계세요 아시겠죠? 네 mesi 여행 잖아 여행 frame 뱀 이것 예 흥